안녕하세요. 수요관리 PD 이상학입니다. 수요관리 사업에 대한 기획 의도 및 전략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수요관리 사업으로 묶여 있는데요. 효율 향상은 기본적으로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기저 부하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요관리는 시간대별 부하관리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좀 더 정밀한 계측과 절감량에 대한 산정, 자동화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주 개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보시면 우선 사업 목표는 수요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 에너지 네트워크 솔루션 개발 그리고 신산업 등 개발을 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데이터 기반의 수요관리 강화 그리고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최적화 그리고 탄소중립 인증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주요 기용 내용은 지금 두 개의 과제가 도출이 되었고요.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고객을 상대로 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기기를 대상으로 해서 자율운전을 하고 절감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커뮤니티 내부나 외부의 에너지 융복합 기술을 토대로 해서 수요자원을 발굴하고 이 수요자원을 공급 여건에 맞춰서 수요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지금까지의 에너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있으면 그만큼 공급량을 늘려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그와 같은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공급량에 맞춰서 수요를 조절하는 그와 같은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상세 RFP에 가지고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상업시설의 수요 효율을 위한 공통기기 자율운전 기술 개발 및 실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인데 국내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 가장 많은 매장 수를 갖고 있는 것은 식당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극장, 마트가 있습니다. 그 밖에 최근에 커피나 아니면 피자나 다양한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공통의 기기를 갖고 있는 매장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통기기라고 하는 것은 업종마다 약간 설비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손님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 기기와 조명 그리고 냉장, 냉동 설비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대상이 그와 같은 기기가 되겠고요. 자율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손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를 직접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EMS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감 목표로 지금 정량적으로 제시된 숫자는 5% 이상의 기존 대비 에너지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단순히 총 사용량의 절감뿐만이 아니라 시간대별 부하 관리를 할 수 있는 국민 DR 사업하고 연계해서 DR 자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공통기기는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고 관련해서 효율 개선을 통한 사용량의 절감 그리고 DR을 통한 DR 발령이 되었을 때 전기를 절감하는 그와 같은 통합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현재도 일부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개별 매장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일부분은 구현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통해서 개발된 결과물이 솔루션 형태로 하나의 패키지화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 그 절감 효과가 명확하게 검증이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더 보급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 사업 이후에 상용화에 대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업종별 유형별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대상 기기에 대한 조사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기기라고 하는 설비들에 대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패키지화 해가지고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인증제 같은 것들로 이렇게 업종별로 다 확산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주 연구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같이 연구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정부가 보조금 등의 보급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연계 방안이나 그리고 또 본사에서의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향에 대해서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것도 같이 연구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실증 대상을 최소 2개 업종 이상에 총 100개 이상 사업장에 실증을 해서 절감량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를 필요하는데 최근 들어서 영상 CCTV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활용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외부로 유출됐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상 정보를 활용할 때는 법적인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그렇게 같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하고 연구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커뮤니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건축물을 우선으로 지금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물이 일정 크기 이상이면 면적이 이상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점이 인증을 받은 이후에 인증의 기준은 설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비가 들어가 있고 어떤 설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인증을 주게 되는데 인증 이후에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이건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을 받은 건물들이 과다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제 운영 단계에서 이 기준에 맞춰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에 맞춰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려다 보면 개별 건물 단위에서의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혹은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근의 여러 건물들이 같이 묶여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혹은 생산된 에너지를 서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이 과제는 안전관리용 과제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 의도를 말씀드렸고 기획 내용을 보시면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서 우선은 이 과제 내에서는 에너지 소비 패턴이 상이한 다른 여러 건물의 집합으로 수요를 조절해서 에너지를 공유하고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공정태 단위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는 소비자 집단으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실증 대상의 건물의 개수도 최소 건물 개수를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품목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설명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어떤 KPI 목표 항목이 에너지 자가 소비율, 운영 효율, 그리고 에너지 자립률이 되겠습니다. 실제 재료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을 때는 에너지 자립률이 최소 20%가 되는 것이 5등급이 되겠는데 이 자립률은 사실은 총 생산된 것과 총 소비된 것만 따지기 때문에 실제 시간대별로 생산된 게 자가 소비를 했는지 아니면 개통으로 흘러가서 다른 건물에서 사용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보완하는 지표가 바로 에너지 자가 소비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운영 효율이라고 하는 설계 효율이 아닌 실제 설계된 대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효율이 그만큼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운영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는 정량적 목표로 제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과제의 의도는 개별 건물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투자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개별 건물 단위로 투자하는 비용의 합보다 여러 건물의 묶음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더 최소 비용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전환을 시킬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나 열, 전기에서 가스 등의 섹터 커플링 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 되겠고요. 현재까지는 에너지 거래가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P2P로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제도 개선안도 같이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증은 지금 커뮤니티로 정의되어 있는 두 곳 이상을 하는데 최소한 건물 세 개를 하나의 커뮤니티 내에 포함시켜서 실증 대상을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거래 실증에 대한 것들은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특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도 법적 검토를 거쳐서 규제 샌드박스가 사업 초기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 개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설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 에너지 전기, 열, 가스 3종에 대한 그리드에 대한 최적 설계와 모니터링 인프라 기술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설계된 기술을 운영하기 위한 수요 자원을 발굴하고 그리고 색터 커플링을 통한 수요 유원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이와 같은 커뮤니티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운영 시스템과 실증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개발 위험 극복 방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뮤니티 EMS는 아직까지는 개념적으로 나와 있고 실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와 그리고 기존 사업자들, 열공급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업자하고의 관련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용 과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간과 연구비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두 개의 과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